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대상물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요약정리이기 때문에 요약집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된다고 했죠 요약집은 전과목 전부 다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만 됐다면 요약집만 계속 반복 읽으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계대상물은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일부 준부동산입니다 모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같은 말인데요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계대상물이다, 아니다, 다 X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계대상물입니다 그 외의 의제부동산,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의제부동산이지만 중계대상물 아닙니다 이거는 법제 3조에 규정돼 있고요 중계대상물은 그러면 먼저 토지를 보겠습니다 토지는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1필지죠 1번지가 하나의 필지입니다 매매 단위고요 원래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만 용익물건, 용익이란 사용, 수익하는 게 용익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일부도 중계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거 가능합니다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중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거래할 수 없으므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 토지,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계상물 아닙니다 잠실, 야구장 이런 것들은 개인 땅 아니니까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계상물이 아니다 중계 대상물이 되려면 중계상물이 아닌 것은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중계상물 아니고요 또 개업 공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계상물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계상물 아닌 이유는 꼭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계상물을 아니다 그리고 아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중계상물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32회 기출문제를 보면 미채굴광물, 중계상물 아니다 미채굴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 땅 밑에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이거는 개인 게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계상물 아니고요 따라서 기출문제 32회 미채굴광물 미채굴광물은 국가권이니까 아니고 온천소는 아무나 중계해도 되니까 중계상물 아니고 금전 채권도 아무나 중계를 업으로 해도 되니까 중계상물 아니고 점유는 점유의 성질상 가지고 있는 게 점유인데 개혁공개사가 점유하도록 중계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계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계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양어장, 모든 28개 지목,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모두 중계상물 됩니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따라서 지목이 양어장이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중계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행정재산이 국가 소유재산이죠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계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돼 있는 것, 분묘규직권 설정돼 있는 땅 개인 토지라면 중계상물 됩니다 가압류 돼 있어도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계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개발 제한구역 개발만 제한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허가받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다 중계상물 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모두 중계상물 됩니다 개인 땅이다, 국가 땅이다 이런 말이 없는 한 개인 땅을 전제로 한 것이죠 공법상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그리고 지적법상 모든 지목 전부 다 중계상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 것,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돼 있는 것 모두 다 중계상물 됩니다 토지를 받고요 다음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건축물 1동의 일부도 됩니다 아파트 101동, 101호만도 중계상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계상물이고요 이때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 99조 1항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며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계상물이 아니다 이건 중계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중계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계상물이 됩니다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 그러나 입주권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가한 입주권은 중계상물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계상물 된다 그래서 입주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른바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현금보상 대신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을 말하고요 이런 경우는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중계상물 아니라고 했죠 아무나 중계하고 돈 받아도 된다 금전재권 역시 중계상물 아니다 빚 탕감하도록 중계해주고 커미션 받아 먹는 것은 중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계보수 아님으로 많이 받아 먹어도 공중계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은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 중계상물이다 미등기 건물도 중계상물이다 아니라고 해서 X죠 무허가 건물도 중계상물이라고 했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이른바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중계상물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 수분양자라는 것은 받을 숫자 분양받은 자입니다 101동 101호 누가 분양받았는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경우는 중계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게 소위 이동식 체사장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집안위에 볼트 조립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계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계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계상물 아닙니다 미불리 가실 동산입니다 가식의 수목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계상물 아닙니다 중계상물은 부동산이 중계대상물이죠 동산은 중계대상물 아닙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계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 21회 때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자 임목은 아니지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계상물이다 이거는 30일에 29회 때 나왔네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소위 권리검입니다 권리검은 중계상물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중계보수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계사법 위반 아니다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인 경우는 어재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계상물 아니다 따라서 모든 어재부동산 중계상물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다 X죠 어재부동산 중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딱 3개만 중계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중계대상물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 했습니다 임목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된 나무를 말하고 이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계상물입니다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종 제한없다 나무종류 제한없이 등기 가능하고요 일필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의 생립 생립 살아서 서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 불가능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기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목이 있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보면 임목 등기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시험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잘 출제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역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재단이라고 하면 공장부지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소유권 이런 것들을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산물이 되는 거지 토지만 건축물만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산물 아니다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한 취지는 해당 등기부 해당구 상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해당구 상란 갑구 월구 상란에 기재된다 임목은 아까 표제부라고 했죠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된다 라고 했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사이드에 있는 것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만 반복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약집 요것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최소한 85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하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소유권 보존등기 하려고 하더라도 대장부터 먼저 만들죠 마찬가지로 임목도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별도의 부동산이다 그러므로 중개산물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중개산물인데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토지만 건축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개산물 아니다 여기 O는 맞다는 이야기고요 X는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 인 것 아닌 것 조금 전에 중개산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산물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중공허가받은 매립지는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중개산물입니다 근데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산물 아닙니다 공유수면이 예를 들면 바다잖아요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산물 아니죠 매립면허 받아서 중공인가 받으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산물 해당되고요 사도 개인 도로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모든 용도 지역지구 구역 모두 중개산물 된다고 했죠 가첩 이거는 공법상 제한이고요 가첩은 가압류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 거래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개산물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산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 아닌 것들입니다 아닌 것 자 이게 어업권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이게 어재부동산입니다 어재부동산 준부동산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세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재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산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분리된 토지 건물도 중개산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라고 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전체가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목도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임목을 전부 등기를 하면 이게 전체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임목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일부만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는 없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은 중개산물 아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산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농작물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농작물이 중개산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나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공중해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산물입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산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중개산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가 불가능한 것 행정재산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무주 무주 도지 민법에서 주인 없는 도지는 국가 소유고요 공도 우리 경부 고속도로 이런 거 공도 사도는 중개산물이지만 공도는 중개산물 아니죠 미채굴 광물 국가가 광물 채울 건이 있기 때문에 중개산물 아니고요 호수 공원 바다 국가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 사건이라는 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산물 아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요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했죠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도 현물출자 대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가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거나 개혁공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 원칙적으로 중개산물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매 신청기입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중개산물 된다 경매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상속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왜냐하면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나 상속 받은 전 답은 중개산물이다 상속 그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토지는 수정자 거니까 중개산물 되겠죠 그러나 증여 그 자체는 개입공개사가 장남에게 증여하도록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환매도 환매권자만이 환매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중개상이 될 수 없지만 환매권은 또 중개산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질권 법정 저당권 설정 중개상 권리 아니고요 북묘기지권도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산물 아닙니다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임차권 중개산물 아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 중개산물 아닙니다 행복주택은 6년간 살 수 있는데 나갈 때 중개업소에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임차권이 일신전속적인 겁니다 중개산물 안 되고요 영업권 저작권 이런 건 중개산물이 아니라는 건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세모해놨는데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요 법정지상권 양도할 때는 중개 대상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챕터 2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торы 다닐 evangel의 사실 이 4 태풍 takes 6 7 7 7 8 8 9 9 10 7 10 11